내일부터 강원도에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돼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과 입장이 금지됩니다. 이를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예외 적용됩니다. 또 방역당국은 식당 외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.